저는 세상병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는 아픈 이유는 보수에게 목숨과 같은 안보와 보훈의 이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라든가 재발방지로 해서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를 보면요. 지금 공수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임명된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수사 전문가에서 보기에 너무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밀들이 너무 쉽게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고요. 통화 내역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걸 못 봤거든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공수처가 보이고 있는 어떤 수사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라고 할 만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단하고 판단하나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바꾸고 우리 입장에서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최상자 특검법을 미리 제한해 놓는 것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나오는 만약에 잘못된 결론을 내거나 하면 그것을 그냥 수긍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 후보님께서는 공수처가 오히려 편향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언론에 내거나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통화 내역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떻게 통화를 했느니 이런 얘기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온 타이밍도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적시에 딱딱딱딱 표어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공수처를 결과를 보겠다 하겠다는 말이 저는 나중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정치 편향적인 그런 수사기구다. 그래서 오히려 한 후보께서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보다 훨씬 더 나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공수처의 결과가 훨씬 더 과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이 사안을 공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감안할 때 그러면 저희는 공정한 특검에 대해서 미리 어떤 우리 입장에서의 대화를 제시해 놓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걸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건 당대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자로서 지금 이 챗바퀴 돌듯이 우리가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